만만한 게 후배죠. 온앤오프로 전화를 해볼게요, 온앤오프. 승진 오빠한테 전화를 해볼게요, 제가. 승진한테 한번 해보자. 초장부터 전화 안 받으면 진짜... 멤버들도 3명. 그한테 해봐. 누구? 다른 온앤오프 멤버한테. 재영 오빠 해봐? 한번 해보세요, 이분도 안 받으면 뭐. 인형이 아닌 거예요. WM 공주님... 전화를 해보세요. 야, 나 이 전화를 왔다! 보세요. 오빠. 어허이? 전화를 꺼놨어. 전화 안 꺼놨는데? 전화 꺼놨던데? 오빠, 우리 효정 언니랑 프로그램 하는데 몇 명 데리고 나와라. 컨셉이 뭐냐면 민낯에 슬리퍼 신고 와야 돼. 오빠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는데 거기 올 때 양손을 무겁게 해서 오는 게 미션이거든요. 오빠, 거기 재밌는 멤버 좀 바꿔봐요. 오면 우리가 재밌게 놀아줄게요. 오빠 놀러 오는 거로 알고 있을게요. 혼자 오면 근데 좀 그래. 혼자 오면은 조금 그러거든? 알겠어요. 오빠 그럼 연락 다시 할게요. 고마워요.